SBS proving 우리 주 Osir입니다. SBS 김성현 MI 너희입니다. SBS가 지aa MUR입니다. SBS 김태운입니다. SBS 김태양 회계로 두시iron사 감оже 얘기는 검사 결과를 보도해 드렸는데 이 후보가 34.9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6%로 나왔습니다.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걸로 나왔는데 보셨습니까? 기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요. 저희는 이게 일주일도 안 된 시간이 벌어진 일이어서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. 저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다. 이게 우리가 뭘 며칠 사이에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갑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좀 실수한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.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정책 얘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세,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부동산 세제 3종 세트를 선보이셨습니다. 이게 세금 깎아주면 당장은 뭐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비판을 하자면 과거와의 형평성 문제 또 현 정부와의 대립. 그리고 이게 결국은 부동산 민심 달래려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이제 원래 이제 정책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게 아니고 다주택 해소를 위한 거죠. 시중의 매물이 나오기.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중과 제도가 매물 출회를 방해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시적으로 탈출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실질적으로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민, 국민들 불편을 처리한다. 잘못된 거다. 그래서 그건 교정하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렇죠. 새해 들어서도 추경 드라이브를 거셨습니다. 만약에 정부가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?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방법은 없지요.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선거 끝난 후 또는 취임한 후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간극이 몇 달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추경에서 정부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. 정부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올해 분 가용 예산을 다 써버렸습니다, 이미. 그래서 어차피 마련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 말씀을 이미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대규모의 선제적인 선지원이 가능할 거다. 노력해야죠. 이런 말씀이시고 만약에 집권하실 경우에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예산 편성 기능을 혹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십니까?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?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고 인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국민의 뜻이 관찰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보죠. 대장동 얘기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. 특검하자는 얘기는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는데 혹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실 의사도 있으십니까? 지금 야당은 사실 특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또 하나는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게 해달라는 건데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중립적으로 해야죠. 모든 영역에 성역 없이 조건 달지 말고 즉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특검의 취지라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요. 야권에서는 특검을 안 하면 토론 안 한다 이러는 걸로 봐서는 둘 다 안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거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과 원하니 해 줄게라는 식은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이 후보께서도 아들 관련 사과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두 건은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글쎄, 뭐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도 최선은 다했지만 이제 자녀 관리 또는 교육, 훈육에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사과드리는 바이고요. 다른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어제 SBS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또 주목되는 부분이 대부분 후보가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습니다. 포지티브 경쟁, 잘하기 경쟁, 실력 경쟁, 역량과 성과 경쟁이 아니고 네거티브 경쟁. 누가 더 못하나, 누가 옛날에 더 잘못 했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야권이 포지티브 경쟁에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 선거전 전체를 네거티브전으로 좀 이끌고 가려고 하고 저희로서는 그걸 피하고 싶은데 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. 후보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, 이 말 괜히 했다,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주워 담고 싶다 하는 발언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? 뭐 주워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고요. 이거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한 게 그 전두환을 부적절한 예를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영, 흑백 논리가 아니고 있는 대로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서 이 사례로도 적절치 않은 그 사례를 든 게 제 잘못이어서 이건 안 했으면 좋았겠다.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해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, 그런 생각하고 있죠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새로 바뀐 슬로건이 나를 위한 이재명입니다.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후보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. 정치 그리고 정책, 또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삶,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존재하죠. 그래서 뭘 해 주겠다가 아니고 국민이 주체로서 나를 위해서 이재명이 존재한다. 나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. 라는 점을 좀 호소하고 싶었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는 3월, 오는 3월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데 유용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. 이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